오늘날 사람들은 모든 장소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모바일 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 모든 분야에서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분야가 책입니다. 요즘은 전자책의 초기 모델인 e-book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혁신적인 스마트북 기술이 널리 전파되고 있습니다. 스마트북은 책 자체가 말을 하고 사람의 조작이나 주변 상황을 인지하여 살아있는 생존감을 주어 독자의 이해력과 상상력을 극대화해줍니다. 이처럼 유용한 스마트북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기술을 담고 있는 저작도구가 바로 스마트 메이커입니다. 우선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책을 구성할 페이지를 자유롭게 디자인합니다. 마치 워드나 파워포인트를 쓰듯이 책의 내용을 구성하는 텍스트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동작하는 이미지 객체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기능도 간단하게 마우스로 이미의 경로를 지정하여 구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객체가 소리를 내게 하는 것도 이처럼 가능합니다. 강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문장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을 유창하게 낭독해주는 기능도 이처럼 손쉽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번 만들어진 책은 안드로이드 폰은 물론 아이폰에서도 그대로 작동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이즈와 해상도가 전혀 다른 태블릿 PC나 일반 데스크탑에서도 그대로 실행됩니다. 이처럼 스마트 메이커를 활용하면 자신만의 관심과 경험을 담은 멋진 책을 아주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고 교과서나 참고서 같은 전문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는 서적까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 메이커로 시작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